광양시가 배알도 근린공원 야영장을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. 지난 2016년 문을 연 배알도 근린공원 야영장은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어 왔지만 외부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무단 장박과 무분별한 취사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. 광양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기준 시설을 갖춘 뒤 유료 야영장으로 등록할 계획이고요. 내년 3월쯤 시에서 직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예정입니다. 광양시가 배알도 근무할 예정입니다. 광양시가 배알도 근무할 예정입니다.